안소희 화성시 1953년생 2019년 어느 날 신인님을 전화로 처음 뺏고 병이 나은 사례입니다. 저의 모친 70세 심근경색병으로 돌아가시고 제 언니가 65세의 유전적인 병이 와서 또 돌아가시고 저에게 그 병이 왔는데 신인님께서 전화인데도 다 나아라 는 한마디에 지금껏 제가 살아있어요. 넘넘 감사하지만 그 병으로 신인님을 만난 사실이 더더욱 감사하답니다. 치유의 편에 이 심근경색이 들어가도 넘 좋을 것 같습니다. 신인님을 알게 된 것을 생의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알고 살아갑니다.